한국의 전체적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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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평소에는 제가 제로폐에 쓰는 게 고수부지 편의점에서 물 사먹고 제로페이가 되는 대로 무조건 합니다. 제 입에서 말 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이런 페이 업체들이 잘 하고 있는데 왜 정부가 나서서 페이를 하냐. 간편결제 업체들이 오프라인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도로만 깔아주듯이 금융고속도로를 깔아주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인식들이 아직은 1년 남짓되어서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10년 후에 무조건 플러스틱 없어진다는 거죠. 무조건 갈 길이에요. 제가 나서서 조금 속도를 빨리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하든 간에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카드 인프라가 워낙 잘 돼 있어서 간편결제 인프라 만든다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할 수 있으면 벌써 했겠죠. 정부가 나서서 초기 이런 도로만 까는 걸 도와주니까 이건 저는 되겠다고 믿는 거죠. 어차피 가게 되는 길이에 정부까지 나섰으니까 이건 무조건 된다고 봤어요. 빨리 하라고 이게 4년 5년 걸리된 일을 1, 2년 안에 해내라 하니 그게 사실 힘들긴 한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쫓긴다는 뜻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사실 신오리엔트된 문화를 가진 나라인데 다른 건 굉장히 빨리 하는데 결제가 넘어가는 게 전 국민이 여기 카드의 습관에 익숙해져 있어서 넘어가기 어렵잖아요. 넘어가기만 하면 아까 얘기하신 각종 테이블 오더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빨리 진척될 거예요. 디테일한 비핸드 스토리가 있던데 그건 제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서 기자분들이 제일 먼저 저한테 한 게 뭐냐면 이름부터 바꿔라. 수많은 이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제로페이가 소상공인 수수료 제로라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제로페이라고 정해졌던 것 같고요. 이름 너무 좋다. 이러면 목적이 명확하니까 어쨌든 지난 1년간 욕을 얻든 없든 비난을 받든 어쨌든 제로페이라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보급이 됐어요. 인식이 됐어요. 사람들 머릿속에 굉장히 괜찮은 자산이다. 대신에 이걸 우리가 할 일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대부분 오해거든요. 오해를 불식시키는 과정만 열심히 하자. 이게 이제 제 생각이었어요. 미래다. 궁극적으로는 실물거래하고 융합돼서 완전히 미래형 결제로 간다. 평생 결제만 한 나 같은 사람 눈에는 보이거든요. 제가 보면 간편 결제 제로페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결제 라이프스타일의 미래다. 이렇게 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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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